이제 우리는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서 높이 지켜둔 남홍색 광화국기와 대깃발을 펄펄 휘날리며 조개방의 송지 평양에서 자주 통일 대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통일되고 번행하는 하나의 통일족을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의 통일 여망과 의지를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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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되는 지식동 민족 동일 대행진에 참가하고 보니 동일의 앞날이 지금 당장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비록 해외에서 살지만 정국 동일을 위해서 있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QUARMS 한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이 일어난 한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이의 정치인 대한민국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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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